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이 교체된 대전시와 세종시가 오는 20일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 야당의 공세가 예상됩니다. 대전시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이 지역화폐 폐지 등 전임 시장 시절 추진해온 주요 사업들이 잇따라 폐지, 축소된 데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최근 8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현대 아울렛 화재 예방책과 대응 등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세종시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 제2진무실 추진 과정에서 제외된 임시 공간 논란을 비롯해 충북의 반발이 거센 KTX 세종역 추진이 거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